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타버터플라이 통신비 여깄어요! 충분하겠죠? 그리고 찰떡은 팁이에요! 일하다가 피곤할 때 커피 한 잔씩 하세요! 죄송합니다만, 저희는 황금과 보석만 지급해요! 없다면 금감으로 내려가, 직접 계세요! 안녕하십니까, 티비 욕심쟁이입니다.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장에서 너무너무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달려서 꼭 더욱더 발전하는 성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, 정말 많이 열심히... 처음 나온 대회인데, 친구가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 열심히 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시룡학교 화이팅! 서울종합예술시룡학교 화이팅! 베이 loss이네요.. Rey을